동대문구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과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번 특강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안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가 초청 강사로 나선 이번 특강은 유튜브, DBS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송출될 예정입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유선 또는 구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